이렇게 내버렸다구? 우와 미쳤다 길 만들어서 들어왔어 여름 땡기는 거구나 일곱? 일곱이 있다고 하면 요놈이 끝에 떡볶이를 찍어볼 것이고 뭐야? 안에 일곱이 있다는 소리인가? 일곱 살이 아니라? 장난친 거 아니지? 장난친 거 아니지? 오 뭐야? 뭐야? 뭐야 방금? 오 뭐야? 오 뭐야? 움직일 수가 없어 저 이거 방금 전에 이건 쌉 주작이다 이거 이거 쌉 주작인데 바보 애교 피지 마라 뭔 바보야 바보는 애교 피냐? 내 앞에서 그런게 애교 안 통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나 길 만들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뒤에 누구지? 자꾸 또 닫혀 봐 뒤에 뭐 자동으로 닫히는거 그게 뭐 눌려지는게 있나 뒤에 와 거무줄 차 아니 나 어떤 방구 타고 갔어 잠깐만 이게 뒤에 뭐 밀려가지고 자동으로 닫힐 수가 있거든 이게 튕겨 나간건가? 뭐야 다 쳐지 뭐야 다 쳐지지도 않아 나 힘 나 힘 안 주고 그런거 아니야 와 이제 자 들어가 볼랍니다 자 들어갈게요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시요 안에 계시요 안에 계시요 앞에 누구요? 앞에 누구야? 앞에 누구야? 이거 바람인가? 앞에 누구야? 앞에 누구야? 이런거 나오지마 나 진짜 나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생리얼이란 말이야 안에 뭐 바람통인가? 이런거 나오지 마라니까 자 들어갈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나 들어갈게 여기 움직일 수가 없네 안에 거미줄이 너무 많아 잠깐만요 들어가기가.. 안에 지금 하나 차버렸어 아까 저기 붙어있다 고망장면 고망장면 맞아요 맞아? 고망장면 우리가 나 앞으로 지니고 하려면 이 거무지를 다 붙여야 돼 불을 내가 조금 내려 줄게 조금 내려 줄게 네 네 이 자리에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어디에 들어갈게 뭐다하여 여기서.. 아저씨 좀 안 되겠다 너 예 부족밖에 없어 안 되겄네 아 미안합니다 화내서 아 여기 어두워 요즘 부족값이 비싸서 안 되었습니다 내가 좀 멀리 나온 이유가 좀 편하게 자 빛을 좀 낮춰 줄게요 뭔가 지금 테이브를 잘 안 피는 것 같아 네 편하게 비세요 아 너무 깜깜하네 그 혹시 그거 아닐까요 아들 잠깐만 소리 집중해 뭐랑 얘기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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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소리 집중해 봐 잠깐만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아까 문 흔들렸던게 여기 막 빠름 차고 그런건가 여기랑 이렇게 아까 방금 흔들흔들거렸던거 여기 안 땄지 왜 안 땄지 여기 나갈 수가 없어 왔던 길 다시 안 쳐서 나가야 돼 아따 아버지 란란 Def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